사진은 내연산 상지봉입니다. 정상이구요. 2024년 8월 4일 2840일 일면보 1931 대일리파드 2119일 포항의 내연산 백대명산 42번째 다녀왔습니다. 포항의 내연산은 730킬로 왕복해서 다녀왔구요. 14킬로 걸었는데 온도가 34도로 너무 더워서 더위를 좀 먹었습니다. 14킬로 34도. 서울에서 포항에 내연산을 다녀오기는 좀 멀죠. 여기는 입구구요. 사진을 봐도 그냥 덥습니다. 열두 폭포가 너무 멋있는데 너무 더워서 잘 구경도 못하고 왔습니다. 좀 아쉬운 상황에 이었습니다. 34도입니다. 전망대 선일대 너무 멋있는데요. 더위의 멋진 모습이 좀 가려졌습니다. 2014년 8월 4일입니다.